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선한스타 2월 가왕전 상금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11일 한국소아암재단에 따르면 가수 임영웅이 선한스타 2월 가왕전 상금 100만원을 소아암 백혈병 환화를 위해 전액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소아암재단 측은 가수 임영웅의 이름으로 기부된 가왕전 상금을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의 외래 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선한스타 가왕전에서 임영웅의 이름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기부된 총상금은 3,180만원에 달하며 1년 넘게 가왕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던 가수 임영웅의 위엄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습니다.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 회원들도 이 같은 선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가수의 그 팬이라는 말이 또 한번 와닿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